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2023학년도 물리학 개념학습법 캐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이 개념 공부를 시작하는 시즌인데 개념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론에 대한 얘기겠지. 이론이 중요한데 과탐은 다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죠. 개념 중요하잖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개념 다 돼 있다. 겸손하지 못한 친구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가 항상 매년 보면 학생들이 개념학습을 제대로 안 한 게 입시의 중반 이후부터 티가 난단 말이에요. 중반부터. 6평 끝나고 7월 넘어서 여름 시즌, 서머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서머 시즌이 되면 개념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이 돼요. 그때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요? 개념 공부를 지금이라도 할까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은 물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는 해주는데 많이 늦어 있는 거예요. 상반기를 제대로 못 보낸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퀘스트를 또 마련을 했어요. 개념의 중요도라든가 그리고 개념 강의. 지금 이 퀘스트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개념 강의를 누구 걸 들을 거냐 또는 강민훈 개념 강의를 들을 건데 저 인간이 뭐 학습법을 얘기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개념 강의를 공부하게 될 친구들이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하게 될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와 개념을 혼자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개념 강의를 듣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점, 장단점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쉽게 말하면 개념 강의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개념 강의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이득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왜 개념 강의를 듣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개념 강의. 제 강의 구성을 약간 얘기를 해보자. 강의 홍보하려는 게 아니고 어차피 개념 강의를 들을 거잖아 너희들이 내 거 아니면 다른 거 걸 들을 거 아니야. 누구가 걸 들을 거 아니에요.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개념 강의의 구성을 잠깐 볼게 개념 책인 거지. 개념 책의 구성을 보면 모든 선생님들의 개념 책은 똑같아. 크게 보면 이론 설명과 그리고 킬러들 문제들을 분석하는 또는 킬러가 아니더라도 무언가 좀 유형을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적용 훈련을 하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지. 그렇지? 다 세 개로 되어 있잖아. 교과서 이론 설명. 내 책은 이제 교과서 이론 설명이 되어 있고 킬러 문항을 분석해라고 하는 분석해 단원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접근법을 소개를 하지. 적용 훈련하는 문제들이 다 실려 있어. 올해는 내 책은 좀 많이 실려 있어. 이게 개념서이긴 하지만 같이 하고 연습회로 따로 같이 실려 있는데 여튼 기본적으로 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중요하니까 실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 거야. 자, 이론. 처음엔 다 이론이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론이 중요한 이유는 뭐야? 그 뭐 왜? 쓸데없이 왜 얘기하냐 이럴 수 있지만 다 하는 얘기를. 그래도 한 번 집부 가보자. 이론은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긴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들을 공부하는 거지. 당연한 거야.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지식을 습득해야 돼. 너무나 중요한 거지. 그리고 킬러 문항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의 구조를 분석하고 평가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당연한 거야. 선생님, 어떤 개념 속엔 그런 게 전혀 없다. 있어야 돼. 그렇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을 획득해서 채득하는 데 필요하잖아. 우리가 개념을 그냥 쭉 교과서 읽듯이 읽을 거면 그냥 혼자 해도 되잖아. 개념 강의를 듣는 건 뭐야? 바로 그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 당연히 모든 수험생들은 과탐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그걸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게 맞는 거야. 수능이라는 거는 점차 이제 변별력을 갖추잖아. 2022학년도에도 변별력 갖춘 문제가 출제가 됐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론이라는 건 매우 중요해. 이론 강의는 그런 어떤 중요도가 있냐. 혼자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책 가지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모두 뭐라고 써 있어? 빠른 빠른 빠르기 빠르게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 이것 때문에 이론 강의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우리는 효율 싸움이잖아.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든 성과를 내서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해야 돼. 맞지? 합격할 거잖아. 맞잖아. 그치? 지식적 주제들에 대해서 혼자 공부할 수 있어. 그런데 개념 강의 이론 강의를 듣는다라는 거는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1, 2를 들어볼까? 너희들 반도체 이런 거 알지? 반도체 공부해봤잖아. 근데 너희들이 처음 받는 반도체를 공부한다고 하자. 그걸 교과서 읽고 공부한다고 생각해봐. 양공 응? 에너지 주니 에너지 띠 이런 것들 나오잖아. 정류작용 혼자 공부할 수 있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부분 공부 한번 내신으로 해본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데 그걸 이론 강의를 통해서 습득을 하면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 효율 면에서 당연히 앞선다는 거지. 두 번째 우리가 유형별 문제풀이를 많이 한단 말이야. 분석을 분석을 하는 거지. 킬러 문제들의 논리를 공부하는 게 대부분 우리 책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 그렇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자, 알고리즘이 있을 거 아니야. 킬러 문제의 어떤 논리가 있을 거 아니야. 약간씩 변화는 되지만 굵직굵직한 뼈대는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뼈대를 우리가 획득해야 돼. 그런 걸 킬러의 논리라고 하잖아. 그 알고리즘을 채득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느린 알고리즘이 있고 빠른 알고리즘이 있어. 쉽게 말하면 답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풀이가 있고 답이 나오지만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풀이법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야, 느리게 풀려도 답은 나와. 1단원의 킬러 주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 1단원 얘기를 하면 1단원이 참 이게 위험한 부분인데 혼자 풀어도 정답이 나오고 강의를 들어도 정답이 나와. 그치? 그런 경우가 있어. 되게 많아. 그런데 이게 풀이가 느린 풀이가 있고 빠른 풀이가 있는데 혼자 공부하면 이게 느린 풀이인지 빠른 풀이인지 알지를 못해요. 강의리에서 이걸 진행하는 거는 가장 빠른 풀이를 고민한단 말이야. 강사는 항상 그걸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떻게 풀어야 가장 빠른 풀이인가? 그럼 너희들이 느린 알고리즘, 느린 풀이와 빠른 풀이가 있는데 빠른 풀을 가지고 문제풀이에 적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는 그 문제풀이에 적용을 하다 보면 그 적용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 그래서 문제를 20분 안에, 30분 안에 20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상위 4% 안에 들어가는 1등급인 학생들이. 그런데 처음부터 느린 풀이 법을 가지고 훈련을 하잖아. 그러면 연습을 해도 느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킬러 스킬이라는 건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 시간 내에 빠르게 맞출 수 있는 방식을 갖고 연습을 해야 돼. 당연히 우리가 킬러 논리를 공부하는 이유들은 바로 이런 거지. 시간 내에 빠르게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조건 공부한다고 다 맞는 건 아니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채득된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채득된 알고리즘이 반복을 통해서 점점 가속이 된단 말이야. 시간이 좀 짧아진다고. 풀이를 할 수 있는, 풀이하는 시간이. 그런데 시작부터 느린 알고리즘으로 시작을 하면 물론 단축은 되겠지만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혼자 공부하는 것과 이론 강의를 듣는 거는 훨씬 더 빠른 풀이법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1단원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 1단원이 몇 문제가 출제가 돼? 20개 중에. 9문제가 출제가 되잖아. 그렇지? 물론 거기도 지식적인 문제는 있어. 사고력만 요하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준킬러, 킬러가 1단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1단원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빠르게 푸는 훈련을 시작부터 해야 돼. 알겠어? 이런 것들이 또 이론 강의의 중요성인 거지. 혼자서 기본 지식들 공부할 수 있어. 뿌역뿌역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빠르게 모든 건 다 스피드. 빠르기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문제풀이와 개념학습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 수년간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입시 지도를 하다 보니 체득이 된 건데 개념 자체보다는 개념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개념만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 적용하는 훈련은 뭘 통해서 하는 거지?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PD님,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써있네. 조금 더 어려운 걸 좀 물어봐야 되는데. 여튼 이 개념 자체보다는 개념의 적용이 중요한데 그 적용하는 건 당연히 문풀에서 진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속적인 문제풀이를 1년 동안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속적인 문제풀이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그게 그 수능 고득점의 열쇠가 되지. 그럼 봐라.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게 되면 그 반복을 통해서 기억이 연장되는 거야. 복습인 거잖아요. 주기적인 복습을 통해서 기억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 안에서 문제인 거잖아. 못해서 문제인 거. 이번 분기에 공부했어? 다음 분기에 복습해야 되잖아. 물리든 수학이든 사탐이든 다 분기별로 따진다면 한 번씩은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야 돼. 그래서 문제풀이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그 기억의 연장이지. 또한 반복을 통해서 풀이법. 풀이법의 적용시간을 단축하는 거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문제를 풀면서 그 적용시간을 단축해야 돼. 그렇지? 그 단축하는 것들이 바로 고득점의 열쇠야. 그래서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제풀이는 개념의 연장이다. 이런 얘기를 해. 당연히 맞는 말이야. 개념 따로 문제 따로가 아니라 개념 공부하면서 문제풀을 하는 거지. 학습과 기억.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걸 기억을 유지시켜야 되잖아. 그 유지시킬 땐 문제풀이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야. 지금 또 개념 시즌이니까 개념이랑 같이 얘기를 한다면 개념 공부할 때는 기출을 병행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맞는 말이야. 신유형을 개념 공부할 때부터 하는 거는 적합하지가 않아 해도 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개념을 통해서 개념을 공부하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걸 계속 훈련을 하는 거야.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거지. 기출 문제는 되게 유명하잖아. 누구나 이게 얻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게 가장 수능에 적합한 문제들로만 되어 있는 문제들이잖아. 이미 출제가 된 거니까. 그걸 가지고 개념할 때 이 학습과 기억의 연장으로 활용을 하는 거야. 그 이후에 이제 실전 문제풀이 가면 신유형들, 다양한 형태들, 낯선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문제풀이는 개념이 끝나고 문제풀이가 아니라 개념 공부하면서 병행하는 방식. 다만 기출 문제를 활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개념 학습의 방법. 이번에는 좀 습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 개념 학습을 할 때 습관. 습관. 습관이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념 강의를 수강을 한 다음에 정리하는 습관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 선생님, 이게 지금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물리는 암기 과목은 아니야. 그치? 그렇지만 지식과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공존되어 있지. 그치? 그리고 또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원리들은 기억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개념 공부를 한 다음에 반드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 수업을 딱 듣고 나잖아. 집중해서 딱 듣고 나면 내가 그 부분을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 왜? 휘발 시간이 매우 짧아요. 순식간에 기억량이 줄어든단 말이야. 정리한다는 건 뭘까? 정리한다는 건 복습을 하는 거지. 기억의 량이 많이 남아있을 때 복습을 하는 거야. 너무 지겹겠지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한 번만 얘기할게. 너무 유명한 건데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에빙하우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이야기를 했었잖아. 어떤 거였지? 이 기억, 학습을 했을 때 그 학습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학습량. 학습의 기억량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잖아. 그치? 시간인데 뭐 몇 분 지나면 얼마 남고 이런 얘기는 안 할게. 알겠죠? 20분 지나면 몇 퍼센트 남고 1일 지나면 몇 퍼센트 남고 이런 얘기는 안 할게. 학습을 해. 그럼 그 학습량이 쭉 늘어나서 최고치를 때리지? 그 다음에 그 기억량이 줄어들어. 이렇게. 줄어들어. 순식간에 줄어들어. 한 몇, 처음 배운 거는 진짜 일주일만 지나면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떨어진다고. 근데 학습량이 남아있을 때 걔를 다시 복습을 해주잖아. 복습을 해주면 자시 최대치를 회복하겠지. 복습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완만하게 떨어진다고 하잖아. 기울기가 완만해진다고. 이런 것들로 분기로 좀 따져본다면 1분기, 2분기. 물론 이게 처음에 개념 공부할 때는 개념 공부를 한 다음에 바로 1일 이내에 복습을 해줘야 돼. 이게 생각보다 이게 1일, 2일이 아니고요. 여기 되게 짧아요. 여기. 앞부분이 되게 짧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복습을 해주면 기울기는 점차 완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하라는 게 이런 거야. 그럼 내가 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 거야? 바로 학습량, 학습의 기억량이 많이 남아있을 때 걔를 끄집어 올려서 위로 끌어올려서 완만하게 떨어지게 하려는 거야. 그걸 직접 정리하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개념 강의를 수강하고 정리하는 습관, 글씨를 잘 쓰든 못 쓰든 정리하는 습관은 반드시 있어야 돼. 각자 물리학에 대한 정리, 개념 정리 노트를 준비를 해서 강의를 듣고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다. 두 번째, 개념과 문제풀을 함께하는 습관. 이때는 개념할 때는 기출 문제를 함께하는 습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과 문풀은 둘이 아니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야. 개념 공부를 하면서 그 개념에 학습된 것들의 기억을 연장시키는 문풀도 복습이야. 맞잖아요. 그렇죠? 문풀도 복습이지. 문제 풀면서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는 게 복습이잖아요. 또는 잊혀졌던 것들을 다시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문풀을 꼭 같이 병행을 해줘야 돼. 물론 뭐 개념 학습 단계에서는 개념의 비중이 더 크겠지. 이쪽 비중이 더 크고 문풀은 조금 덜하겠지만 꼭 병행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뒤에 건 매우 중요한데 체크하는 습관. 문제풀이를 한 다음에 꼭 체크를 해. 지금은 너희들이 1년 동안 입시, 수험 생활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 내신 준비라는 게 아니잖아. 내신 준비하고 있어 지금. 물론 예비고 2도 이걸 들을 수는 있는데 기준은 고3과 재수생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체크하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나에게 약점인 문제들을 체크하는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한 번에 못 푼 문제. 시행착오를 거친 문제. 하나 이건 꼭 얘기할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문제를 풀면 맞은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첫 번째 해법을 적용했는데 안 풀려? 어? 왜 안 풀리지? 이 풀이를 적용해야겠다. 라고 했더니 맞았어. 그건 너희들의 약점 문제인 거야. 명심해. 이 시행착오가 있는 문제들. 시행착오 문항들은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건 너희들의 약점이야.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두 번째 풀이를 풀었으니까 맞았다. 그건 틀린 거야. 수능날 가서 시험 보잖아. 만일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고 문제를 풀었어. 그리고 넘어갔어. 그 문제 유사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수능장에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문제를 풀게 돼. 시행착오 거치고 푸는 훈련을 한 거거든.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건 반드시 체크해놨다가 다시 풀어야 돼. 시행착오 없이 한 방에 풀리는 것만 내가 아는 문제인 거야. 그걸 꼭 지켜줘야 돼. 알겠어? 시행착오가 없는 문항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체크한 것들. 체크한 것들은 나중에 다시 풀면서 한 방에 풀렸다고 하면 이제 그건 끝난 거야. 다음 풀 때도 또 시행착오를 거쳤어. 그건 또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하는 습관을 꼭 갖고 그 체크된 것을 다시 풀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 개념 공부할 때 필요한 네 가지 습관이 바로 이거야. 개념 강의를 수강하고 정리하는 습관. 알겠죠? 그리고 문풀을 함께하는 습관. 문제 풀면서 체크하는 습관. 체크한 걸 다시 재풀이하는 습관. 이 네 가지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진짜 습관으로 만들어. 이건 개념을 성공하는 습관입니다. 알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주면 돼.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뭐야? 개념이나 이론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개념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 마무리하면서 입시 성공의 열쇠. 내가 설명회 하거나 또는 OT 같은 거 할 때 입시 설명회나 이런 거 할 때 입시 성공의 열쇠는 뭐라고 했지? 슬럼프 없는 자기관리. 그리고 좋은 시작과 좋은 끝. 이게 입시 성공의 열쇠라고 했는데 오늘은 입시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게 있잖아. 그걸 누군가의 명언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해. 이거 볼게. 당신은 나만큼 시간을 쏟지 않기 때문에 절대 나보다 더 잘할 수 없다. 그래서 난 이미 승리한 것이다. 누가 한 말이죠? 코비 브라이언트입니다. 농구 선수죠.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농구계의 한 획을 그은 마이클 조던과 함께 그렇죠? 마이클 조던의 근접한 농구 선수가 누구냐 그러면 코비 브라이언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헬기 사고로 슬프게도 사망을 하셨는데요. 대단한 농구 선수였어.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야. 이건 우리 공부하는 데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겠지? 그치?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어떤 위치까지 갔는지도 한번 심심한 조사도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개념 학습법 또는 개념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이나마 여러분 수험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